일 년에 5억 명이 굶어 죽어 이것을 놔두고 양심이 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있을 수 있나? 대통령이 있을 수 있나? 세계에 뭘 한다고요? 세계 통일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국경을 없애 인간들이 할 수 있나? 절대 못해 중국하고 미국은 영원히 통일이 안 돼 내가 중간에 끼면 통일이 돼 안 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재주가 있어 내 말에는 권능이 있어요 알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또 뭐 한다고 왔지? 이 세상에 뭐를 해결한다고요? 기아 해결하러 와 있죠? 기아를 해결해서 밥 굶는 사람을 없애야 되는데 일 년에 5억 명이 굶어 죽어 5억 명이 굶어 죽어 이거를 놔두고 양심이 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있을 수 있나? 없습니다 대통령이 있을 수 있나? 그러니까 각 나라 대통령과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제일 먼저 심판을 할 대상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세계를 통일한 다음에 제일 먼저 그 지도자들을 처벌을 해요 엄청나게 무서워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아를 그 사람들이 죽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그죠? 궁교적인 숫자가 어마어마해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만 키우려고 하지 전교인들이 한국의 기독교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 기아를 우리는 해결해야 되겠다 우리의 공회를 해결해야 되겠다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목사 있나? 없습니다 이런 스님 있나?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존재하지가 않아 그럼 뭐하냐 자기 교단을 위해서 뛰어 자기 국가를 위해서만 뛰어 그런 정치인 그런 종교 지도자가 이 세상에 있는 한 세계는 전쟁과 기아로 계속 말 못하는 어린애들이 굶어죽고 가고 거기에 유부녀들이 전쟁에 휩싸여서 죽어가고 일본이 젊은 여자들 데려와서 뭐 그랬잖아 그래 안그래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공회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세 가지를 신의 도움이 신인이 오지 않으면 해결이 되나 안 되나? 이 신인이 지상에 하강을 해야만 해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신인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요거를 목표로 움직이는 거지 돈을 벌려면은 나는 세계 모든 돈의 주인이 누굽니까? 돈을 벌 필요 있나 없나?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그 돈을 호주머니 넣고 다니나? 은행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어 그 사람들은 관념상 자기가 일조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근이가 돈이 있다고 자기가 그거 쓰나? 밥도 우리만큼 못 먹어 국행도 우리만큼 못 해요 그런데 맨날 검찰에서는 눈독을 들이고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을 잡아 넣을까? 그러니까 하룻밤도 편한 날이 있을까? 가지고 있는 제품이 미국의 아이폰 하고 재판을 계속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이거는 맨날 재판에 이기느냐 짓느냐에 따라서 몇 백억이 몇 천억이 손해가 왔다 갔다 해야 하네 그러니까 재판 서류가 자금 마치 재벌 책상에는 밑에서부터 이만큼이 밀려 있는 거야 이것도 적어요 이까지의 한 열 배가 밀려 있어 재판 서류가 그래 안 그래요? 그거 하나 재판 잘못되면 주식값이 팍 떨어져 손실이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서류만 보고가 올라오는 거야 이번에 아이폰한테 미국의 어느 법원에서 졌습니다 졌는데 손해가 얼마입니다 이게 뭐야 그쵸? 그러니까 재벌은 불행해 안 해요 그러면 재벌 문제를 재벌이 해결 못 하는 거야 왜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 경제하고 싸움을 해야 되노 세계는 하나가 되면 그런 거 있어 없어 기업끼리만 싸우지 절대 국가가 끼어들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세계는 통일이 반드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천북행의 일시무시 맞죠 이 일시무시가 뭘 말합니까 이 일시무시가 시작도 그것도 없죠 일종 무종이죠 일종 무종이 또 뭘 말해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세 개는 두 개가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돼 하나야 내 성도 여러분 성도 하나듯이 세 개는 두 개가 있으면 안 돼요 응?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